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늦기 전에 몸이 다 쓰러져 왜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한쪽이 잘못되는 바람에 살려고 하다가 꺾어진 사람이야 근데 나가서 객사한 사람이야 밖에서요? 어 밖에서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지 않을 곳을 갔단 말이지 이 영상은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엄청난 무릎 밖에서 나타났다 이름도 필요 없다 생일도 필요 없다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 3천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같은 봉수 운 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백년에 한 번 나올 김포 본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게 제가 옛날에는 수수빗자루에게 수수를 직접 해서 만든 거예요 이 수수빗자루는 의미는 뭐냐면 안좋은 집안에 애군을 다 몰아서 바깥으로 쓸어 달라고 귀신도 물리치는 수수빗자루에요 아 그래요? 그러군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갖고 나왔어요 올해 개미년에 안좋은 구독자분들 이거 보고 수수빗자루로 싹 계속 집안에 청소를 싹 다 모르라고 제가 갖고 나왔어요 아 선생님만 가지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제 줘야죠 어떻게 줄 건데요 이거는 비방책이거든요 만들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수밭에 수수를 심어서 이걸 해서 다 엮어야 돼 일일이 엮어서 다 빗자루를 만들어야 돼 구독자 여러분들 보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를 드릴 수도 있어 아 전보러 오시는 손님들한테 드릴 수도 있고 또 요거에 비방책을 해서 제가 또 이거 하면서 나름대로 사주를 보고 네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 요게 필요하신 분은 또 해서 기도를 해서 또 해 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럼 사주 한번 빨리 넣어 볼게요 네네네 80년 80년 여자 심씨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듣자 하니 네 이분도 살려 주셔야 될 거 같으니깐요 아 그래요 초라도 한번 본점 초라도 한번 키고 시작해 볼까요? 네네 그럴까요? 심신이 편안해야 될 거 같아 이분은 음 그럼 이분은 심신이 편안하게만 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수 있겠어요? 원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네 웃음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 웃음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맞아요 자기 마음이 우울하고 자기가 죽을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웃음을 주더라도 웃음이 이게 진짜로 이게 어 웃음이 나가지 않죠 와닿진 않겠죠 와닿지 않죠 네 이분 자체를 보면 원래 원래 아버님을 일찍 잊는 사주에요 원래 타고난 사주가? 네 아버님이 일찍 여유는 사이야 네네 예쁘고 제주가 많아 오 제주가 많아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어? 이거를 분야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팔방미인이에요? 그렇죠 이분 자체가 근데 나가다가 자기 하는 일이 나가다가 어떤 사항이 잘못돼서 이분 자체가 거기서 딱 끊어지는 개야 빠그러졌어요? 네 왜? 그런데 이분은 하나가 좋은 게 뭐냐 어떤 게? 내가 힘들 때 우울증이 있고 힘들고 막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할 때 내 옆에서 지켜주는 바람막이 남자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잡게 돼 나의 반쪽 그렇지 바람막이의 나의 분신으로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분이 귀인이었어요? 그쵸 귀인이었죠 내가 가장 힘들 때 어? 옆에서 나를 다 섞어줬거든 이분 자체가 어? 그래서 이분 자체를 보면 심씨 여인은 이 자체를 보면 20년 전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한쪽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분이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우울에 시달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거를 옆에서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이분이 오늘날에 있다는 얘기지 아 이분 자체가 그래요? 어 그런데 내가 이분을 넣기 전에 이분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넣은 거잖아 근데 넣기 전에 몸이 다 쓰러져 왜 그래요? 몸이 너무 아프고 살려고 하다가 꺾어진 사람이야 살려고 하다가 바등바등 하다가 내가 꺾어졌어 지금 심씨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이분은 지금 살아있잖아 네네 근데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하고 분명히 같은 이분하고의 매개치가 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젊어서 청춘이 꺾어진 사람이 있어 근데 나가서 객사 한 사람이야 밖에서요? 어 밖에서 직원이랄까? 동료랄까? 같이 하는 업에서 나가다가 이분이 꺾어졌다는 게 한순간에 그게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꽃도 활짝 펴 보지도 못하고 피는 찰나에 꺾어졌거든 아니 근데 심씨 얘기하는데 죽은 분 얘기가 나오셔서 좀 많이 의화스럽네요 왜냐면 이분한테 이 심씨 여인한테 항상 왜 가까이 접했던 사람이거든 이 심씨연을 집어넣으니까 그런 분이 들어와 처음에는 돌아간 양반이 아버지가 들어와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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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서 뒤따라서 그분이 들어오는 거야 동료분 그런데 이 심씨 여인은 항상 죄책감이 많아 죄책감을 느껴요? 그분은 그날의 일진이 안 좋았지 일진이 안 좋아서 내가 몸으로 칠 수밖에 없지 같이 한 공간에 있다 해도 이분이 일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갔다니겠지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고 그냥 뛰어내려서 죽을까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술을 먹고 내 마음을 진정을 했지 술을 안 먹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고 버티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다 보니 오늘날이 왔잖아 왔는데 이분 자체가 한 3년 전 3년 전이나 4년 전에 다시 마음을 다시 잡고 그때부터 4, 5년 전부터 다시 잡고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술에 의존하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내가 내 몸을 가다듬고 다시 정신을 차렸지 추스렸나요? 추스렸나요? 일단 산 사람은 살아야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추스려서 이제는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사람일 거야 이분이 아픔을 애도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그거를 잊지를 못해 지금까지도요? 잊지를 못해 굉장히 먼 옛날 계기인데 잊지를 못하고 항상 그날이 되면 너무 괴롭고 너무 그 상황이 생각이 나서 그거를 예의를 지키려고 무지도 노력을 하지 무지도 노력을 해 그런데 이 젊은 왕자는 너무나 분하기도 하고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꽃이 펴 보지도 못하고 내가 시작을 하면서 꺾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그럴 줄 몰랐어요? 몰랐죠 가쁘게 뛰고 가쁘게 뛰다가 나만 그렇게 됐으니까 일진이 다 나왔지 일진이 그런데 원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집안들은 명들이 길지 않아 그리고 우떼조상도 객사조상이 많아 아 조상 대대로 단명의 사주를 타고 단명의 사주를 잡지 그런데다가 일진이 안 좋으니까 너무 이분 자체가 30을 넘기가 힘든 사주거든 어 30을 많이 빌어줘야 되는 집안이란 얘기지 아 이분은요? 많이 명주를 빌어주고 명타기를 해주고 많이 빌어줘야 될 집안인데 이분 자체가 25 넘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맞죠 30을 못 넘기셨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날의 일진이 너무 안 좋았어 이분한테는 사실은 가지 안 할 곳을 갔단 말이지 아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갔는데 가다 보니 잘못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차가 뒤집혔던 가다 거리는 중에서 된 거죠 맞아요 그렇군요 그 죽은 망자가 지금 생존에 계시는 이 심씨 여자분을 향한 마음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쨌든 간에 나로 인해서 이 여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이 이 심씨 여인을 도와준다고 봐야 돼 아 도와줘요? 아까 그 남편분도 도와주는데 아 이제 망자분도 응 도와준다고 봐야 돼 세월이 흘러서 그래 내가 못한 거를 너가 하거라 내가 꿈을 펼치지 못한 거를 너가 해서 너가 길이 길이 빛나거라 최고가 되거라 직계조상 마냥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 같아 왜? 그 대신 심씨 여인이 착하잖아 오 마음이 여려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네 내가 가족이 아니어도 내가 예의를 지켰단 얘기지 그렇게 하나도 모르고 날짜가 되면 사실 집안 사람들도 세월이 가면 못 지켜 남을 날 하죠 근데 이 심씨 여인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 마음에 너무 힘들었거든 그 죽음의 날짜를 항상 어기지 않고 항상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내가 찾아간 사람이지 하나를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뭐 중간 쭉 가다가 퉁개치고 이러진 않아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분이 살아있어서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다시 보이네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잘 만난 거지 남편을 술에 젖어 있고 완전히 사람이 패인 아닌 패인처럼 됐었거든 심씨 여인이 어 그런데 옆에서 날 많이 이끌어 줬지 달래 줬지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때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걸로 온 거지 그렇군요 이분은 또 죽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그렇죠 아버지가 도 도와주고 네 또 죽은 왜냐하면 아버지가 도 내 딸이 잘못될까봐 내 딸이 술 먹고 너무 힘들어하고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지켜주고 같이 했던 분도 지켜주고 음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나갈 거야 맞아요 이분은 개그맹 심진아 씨거든요 네 그 동료분께서 방송을 위해서 200km로 달리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어요 심장마비로? 네 다친 게 아니고 목뼈 신경절단이 되셔서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그래서 내 몸이 그냥 잘라지는 것 같고 그냥 부러지는 것 같고 네 선생님이 지금 힘이 에너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말할 기운도 없어요 네 제가 죄송하면서도 너무 힘드네요 저도 이게 직업이 또 픽이다 보니까 말은 또 안 할 수는 없겠고 그렇죠 선생님 눈치는 계속 바라면서 있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진짜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요 여튼 그분은 잘 계신 거죠? 네 잘 있어요 그래요? 또 오늘도 이렇게 망자와 산자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